아 안녕하세요. 기타를 맡은 문중이라고 합니다. 동혁 씨 저희 팀 이름이 어떻게 되죠? 네. 아스랑입니다! 대학 가면서 나 본 기분이 어떠세요? 기분이... 세지입니다! 흠택 씨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죠? 무승이지! 가자! 이거 무슨 맛지? 헵관렛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음은 취재인칸입니다 ^^ 여기 내가 나한 곳에서 사질 수 없었거나